자 리버풀이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또 하나의 히어로 또 한 명의 히어로가 영웅이 탄생을 했습니다 원래 영웅이라고 하는 건 어려울 때 딱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? 리버풀이 정말 오늘 이 경기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왔습니다 히어로 누굴까요? 골키퍼? 그래서 1998년생이 만 22살에 켈러허가 기가 막힌 순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 오늘 아약스와 경기를 했는데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아니 그 골키퍼 알리송이 또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열흘 정도 못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리버풀이 부상자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아놀드, 나비케이타, 조고메스, 사키리, 제임스 밀러, 반다이크 티아고 알칸타라, 체인벌린 정말 이렇게 숨찰 정도로 리스트만 쭉 얘기하더라도 적지가 않은데 알리송 골키퍼까지 하면 무려 9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이 아약스 경기를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앞두고 쿨럭 감독도 야 이거 이런 정도면은 전체적인 일정을 좀 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발 라인업을 꾸렸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어... 지금 만 19살에 커존 17번 커티 존스 나와있죠 76번에 넥커 윌리엄스 역시 2001년생 만 19살에 넥커 윌리엄스도 오른쪽으로 나와있죠 타비뉴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백 세워놨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히어로 62번에 골키퍼 켈러허가 나왔는데 켈러허는요 어...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도 뛴 적이 없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어... 지난 시즌 때 뭐 컵대회 정도 뛰긴 했는데 어... 이렇게 뭐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잘 알려졌지 않은 선수인데 오늘 그... 알리송이 다쳐서 선발 기회를 얻게 됐는데 사실 누가 있었냐면 백업에 아드리안이 있었어요 아드리안 예 아드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한 번도 뛰지 않았던 켈러를 저렇게 선발로 딱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상대가 아약스라고 하는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팀이었는데 아드리안의 경험치보다는 켈러허의 어떤 성장세라든지 어... 최근에 어떤 폼같은걸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하... 근데 진짜 켈러허가 그런 기대에 딱 부응을 했습니다 오늘 켈러허가 어... 세이브를 몇 개 했냐면 4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4개를 근데 음... 이게 기가 막힌게 아약스가 오늘 리버풀을 상대로 해서 전체 11개의 슈팅을 때렸고 그중에 4개가 리버풀 꽃몬 안으로 향했던 유효슈팅이에요 그 아약스의 모든 유효슈팅 4개를 다 세이브해낸게 바로 켈러허입니다 아... 특히 그 후반 거의 막판에 야... 그... 진짜 훈텔라리에 헤더 잡아냈던거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? 그거 그거 잡아냈던게 진짜 오늘 어찌 보면 승리를 가져가는데 가장 큰 대단했던 장면 같아요 아... 결정적인 장면 같은데 훈텔라리에 헤더를 잡아냈던게 이게 어... 어...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되게 재밌었잖아요 갑자기 클럽감독이 경기 끝나고 막 경기장을 막 달려가는거야 그래서 뭐야 왜 달려가 또 예 그랬더니 갑자기 막 달려가더니 골키퍼 켈러가 딱 안아가지고 막 야 사랑한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거 있죠 자기들 얼마나 그 코칭 스태프부터 고민을 했겠어요 알리송 또 다쳤어 어떻게 하지? 아 아드리안 들어가면 불안한데 자 결단 한번 넣어보자 넣었는데 너무 잘한거잖아요 예 켈러가 지금 평점도 어... 코스코어드로만 거기로 보자면 기준으로 보면 오늘 결승골을 넣었던 그... 커존 커티존스가 8.3이고 그 다음이 두번째로 높은게 7.9의 켈러입니다 근데 그 소파스코어 그쪽 소파스코어는 오늘 경기의 최고 평점을 켈러를 줬습니다 켈러에게 8.2를 줬고 오늘 파비뉴 센터백을 받던 파비뉴에게 7.6 그 다음에 그 결승골을 만들었던 크로스와 터치로 만들어냈던 네코 윌리엄스와 커존에게 7.5 그러니까 소파스코어에서는 켈러에게 최고 평점 후스코어에게는 두번째로 높은 평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오늘 켈러가 잘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네 케어로라고 할 수 있는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게 그 지금 알리송의 어 부상복귀 지금 예정 날짜를 좀 봤더니 12월 13일이란 말이에요 토트넘과의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17일 목요일 새벽에 열리는데 그 전까지 울버헴튼 미트윌란 쿨럼 이렇게 경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골키퍼가 불안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반다이크라던지 조고메스가 다 빠져있는데 골키퍼까지도 만약에 오늘 켈러를 넣는데 켈러가 좀 아 안됐다 이러면은 아드리안 켈러 중에 어떻게 쓸거냐 고민이 됐을거 아니에요 근데 자리좋기 때문에 남은 일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켈러의 오늘 굉장히 눈부신 어떤 활약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거 같구요 그래서 켈러 또 켈러의 어떤 이런 선방이 결국 이제 리버풀의 오늘 승리 1대0 승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리버풀은 남은 경기 상관없이 조 1위 뒤조 1위 확정지면서 16강 갔습니다 이제 가게 된거고 또 오늘 어 또 이야기될 선수는 이렇게 부상자가 많은 상태에서 2001년생 동갑 만 19살 동갑내기인 네코 윌리엄스와 커티 존스도 잘해줬어요 네 네코 윌리엄스는 이제 오른쪽 백 커존은 약간 이제 허리쪽에서 공격을 좀 더 오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 굉장히 좀 사실 지난번에 네코 윌리엄스가 좀 불안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할까 언뜻까 했는데 경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좀 찾네요 이 선수는 예 예 그래서 아주 적적으로 수비도 하고 오버랩 들어가서 크로스 올린다던지 네코 윌리엄스가 네코 윌리엄스가 오른쪽 백으로서 거기가 이제 아널드 자리인데 아널드가 이제 부상이니까 잘해줬고 커티 존스 같은 경우는 음 허리쪽에 약간 그 위치를 하면서도 위쪽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를 했는데 사실 오늘 그 부상자도 많았지만 그래서 조타가 나왔는데 조타가 어땠어요? 여러분들 좀 지친 모습 아니었어요? 네 이 부상자가 많아서 그런지 어 조타도 좀 지친 모습 그러니까 사실 미나미노나 이런 선수들이 좀 뒤를 바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미나미노가 이제 백업에는 있었는데 출전하진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계속 조타가 막 부상자가 많은 상태에서 막 끌고 가다가 오늘은 보니까 아 지쳐버렸구나 나머지 사실 오늘 뭐 만에나 살라도 계속 돌다보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커존이 커트 존슨 같은 경우는 약간 공격적인 롤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드필더와 위쪽에서도 뭔가 약간 좀 규체자원들을 쓸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런 커존의 역할은 예 의미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 건 걸렸어요 진짜 아 진짜 조타가 그렇게 플레이를 잘해줬는데 역시 인간이구나 좀 지치는구나 예 힘이 좀 딸린다 이런 걸 좀 느꼈고 그 다음에 어휴 부상에 대한 거는 진짜 좀 계속 걱정이 되는 게 로버트슨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당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너무 많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전반전에 쓰러져가지고 그 발 막 붕대로 감는 장면 때문에 와 이거 또 다친 거야? 이거 진짜 큰일났네 예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뭐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뛰어줬는데 이건 좀 어쨌든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일정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일정에 들어갔고 박싱데이 해가지고 연말 연초까지 굉장한 일정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커존이나 네코일리엄스나 켈러어나 그동안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던 선수들 켈러어는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 커존은 챔피언스 리그 통산 네 번째 경기만의 첫 골 네코일리엄스는 챔피언스 리그 세 번째 경기 이런 선수들 어떻게 꾸려가지고 잘 이번 경기는 메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토트넘이나 칠시와 함께 선두권 싸움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는 일단은 1위 확정됐기 때문에 미트윌란 경기는 이제 쭉 백업들 내면 되지만 이어지는 프리미어리그 울버헴튼 플럼 토트넘 경기 특히 이 17일 날 내리는 토트넘 경기까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음 자 오늘 오늘은 정말 어 리버풀에 그렇게 대치자원들이 잘해주긴 했지만 진짜 부상 선수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겠구나 리버풀도 지금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 이 켈러어라고 하는 히어로를 만난 건 리버풀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 일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켈러어가 2019년에 챔피언스리 결승전 그때 갔을 때 그때도 백업으로 있던 선수긴 합니다 이 아일랜드 출신의 선수인데 어 2015년에 리버풀 아카데미 왔던 선수보다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때를 보면서 지난 시즌 컵대회 나가고 이러다가 딱 이렇게 중앙위기 투입됐는데 이럴 때 뭔가 기회를 잡아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클럽 감독이 안기기도 했었는데 이런 선수들의 성장과 성장을 포함을 해서 지켜보면서 리버풀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